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됐어 됐어 생강 조금만 넣어 됐어 설탕 조금 넣어 쪼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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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글 쪼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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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간굽게 응? 다 넣어요 다요? 장게를 조금 넣어요 다 넣어요 맛있게 바로 먹어야 되니까 맛있게 바로 먹어야 되니까 됐어 이 팔김치가 어떻게 생기는 건지 알지? 응 이게 밭에서 늦게 심어가지고 이거 잔잔해 그러니까 수우니까 빠져 크지를 못했어 다 넣고 해? 전분에 보니까 응 팔김치가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전분에 보니까 내가 봤잖아 응 얼마나 맛있겠어 응 양념 딱 맞지? 응 응 그거도 딱 맞지 응 응 딱 됐지 응 응 응 요거는 이따가 담으면 되니까 응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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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는 묵국이라 응 좀 굵게 하거든 응 묵국이라 뭐 절약 조금 못살려니까 장기름이 응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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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나중에 국간장은 감을 바르고 국간장만 틀어 이제 볶아 내가 찜을 가져올게 응 이 조절 좀 하자 응 된 것 같은데 네 응 조금 됐어요 네 응 네 마늘 조금 넣어 맛있게 아주 마늘 좀 넣어서 응 국간장 조금 넣고, 아까 조금밖에 안 넣어주세요. 에코만 넣어줘요. 됐어요. 미혼 조금 넣어주세요. 우리는 미혼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간을 보십시오. 오, 딱 좋은데. 됐다. 조금 더 크죠? 끓기만 드릴게요. 조금 더. 뚜껑 닫았어요. 다 됐다. 뚜껑 닫으면 뜨면 되니까. 네. 네. 이렇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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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고. 소금을 넣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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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예요. 오늘은요. 볶음밥이요. 우리 신랑이 볶음밥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묶고 그리고 파요. 밭에서 밑에 집 아줌마가 심어서 추워서 늦게 심어서 있잖아요. 파, 쪽파. 파가 조그만해서. 그래갖고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오늘 바른 먹으려고 참기름도 넣고 깨소금도 넣고 맛있게 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김치 김치가 맛있으니까 김치가 맛있으니까 응 맛있다. 맛있어. 이제는 기술이 술이라고 조금씩 늘었어. 응 응 다 맛있게 됐어. 맛있게 됐어. 응 삼겹살이 들어가가지고 더 맛있을꺼야. 근데 이 삼겹살이 약간 찔듯해. 난 찔듯해. 찔듯해. 다시야. 나 찔듯해. 응 자자. 응 못먹을 전선은 아니고 먹는데 약간 찔듯해. 응 부드럽지 않네. 이거 크다. 자기야. 응 코 자기 먹은 응 응 응 이거 크다. 자기야. 코 자기 먹은 응 맛있다. 응 응 난 먹고 싶었어. 다 줄게. 응 날이 추워갖고 이거 있잖아. 응 어저께 있잖아. 내가 고미갖고 안팠으면 이거 못 먹어. 응 아깝잖아. 나는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뽑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응 안되더라고. 날이 추우니까 이것도 깡깡 얼었더라고. 응 박임자 오늘은 성공했다. 응 자기 어떻게 했는데 이거 맛있나요? 응 설명해줘봐. 수소했다. 삼겹살 넣고 삼겹살 굽고 그 다음에 김치 먹고 그 다음에 간장춤 넣고 설탕 넣고 거기 같이 넣어갖고 응 그 다음에 밥 넣고 해가지고 삼겹살 부터 있냐? 응 간은 안 맞췄네. 응 간장을 홍게 맛장으로 넣었어. 홍게 맛장 홍게 맛장이 뭐야? 우리 홍게 맛장 사둔 거 있거든 홍게 맛장이 뭔데? 간장이야 간장 간장인데 홍게로 만든 간장이 됐지 홍게 맛장이라고 있어 응 양념이 수통가능해 양념이 수통가능해 응 응 옛날에는 응 응 국강장 안 나오고 그럴 때는 응 참기름을 무 달다 볶아가지고 응 소금으로 간해서 소금? 응 소금으로 간해서 시원하고 맛있어 맛있어 밥 더 있어? 응 응 맛있어 응 더 응 자기 못 알리니까 더 먹어야지 응 응 김치 다 썰었네 응 달김새 큰 거 가지고 응 자기 골라서 먹어 이 거 가지고 이거 먹을까? 이거? 응 나도 저는 아까 응 남은 응 응 응 고춧가루 떡 좀 더 먹어야겠다 총략 가루 짱 고추냉이 툭 짜장 다olic 주우 제대로 ollo 잘 육식 장..장...장 엄청 맛있다 응? 맛있다 답답해 풀로 해놓으니까 맛있다 음 밥이 좀 많네 응 뭐 이런지 양념이 이렇게 많아야 돼 긴장할 때도 그치 밥이 응 안 퍼질 때는 많은지 몰랐는데 응 퍼지니까 많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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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